하나, 둘, 셋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하죠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읽는다거나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하루 가지곤 안되고 꾸준히 참고 매일 해야하지만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등 여러 이유로 포기하게 되고 결국 부족한 의지력을 탓하죠 근성이 부족해서 뭐 의지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며 의지가 있어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으니 의지력은 습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의지력이 무한하거나 강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로이 바오마이스터 교수의 레디쉬 실험이라는 유명한 의지력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이 있는 방 안에 갖고 온 초콜릿 향을 풍기며 쿠키들을 가져왔지만 일부만 쿠키를 먹게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쿠키는 보기만 하고 무 몇 조각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퍼즐을 풀게 하였는데 쿠키를 눈앞에 두고 무 몇 조각만 먹은 참가자들은 쿠키를 먹은 참가자들과 비교해 금세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쿠키가 아닌 물을 먹은 것만으로도 의지가 모두 소진된 듯한데 이에 많은 용구들도 이야기하듯 의지라는 건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어차피 누구나 소모되는 것이고 소모되다 보니 결국은 부족해지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작심삼일하고 다음날 침대에만 있고 푼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의지가 고갈되는 현상을 바오마이스터 교수는 자아고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초코쿠키를 먹고픈 식욕을 참고 물을 먹어야 하는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던 참가자들처럼 단기 기업과 현재의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의지력을 잃고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변화하려면 애초에 의지력을 최대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기를 높이는 보상을 스스로에게 준다거나 포도당을 보충하는 등 조금이나마 의지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방법이기에 오래가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죠 책 스티븐 기지의 습관의 재발견에서는 한정적인 의지력에도 꾸준히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작은 습관이라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글 두세 줄 쓰기, 책 두 쪽 읽기, 펄고 펴기 이래 등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이나 말한 만큼 저도 작은 습관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해야 할 게 많으면 언제 다 이걸 다 끝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막막하거나 몸이 잘 안 움직여지지만 작은 습관은 바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제가 손은정 감독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처럼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본이 작은 습관과 같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튼튼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지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텼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은 의지력은 한정적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전략이지만 애초에 의지력이 거의 필요치 않고 설령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라도 실행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실패하는 게 어려운 너무 쉬운 전략이라는 거죠 작은 습관이 왜 효과적인지 길게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책 두 쪽 읽고 펄고 펴기 이래 하는 게 큰 노력이 필요치 않으니 지치지 않아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로는 어려움 실제로는 어렵지 않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야 할 게 많다고 느껴 부담되고 막막해 걱정하게 되는데 이 작게 작게 시작하면 목표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부담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막상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 레디쉬 실험에서 쿠키를 보기만 하고 무만 맛보게 하는 그런 대비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의지력을 고갈시키는데 작은 습관은 시간을 멍하니 낭비하는 행동들을 생산적인 작은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죠 다음은 피로 피로는 의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100% 기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고로운 일을 생각만 해도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저도 세질 한두 시간을 목표로 한 적이 있는데 한두 시간 세질을 해도 어려움 대비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움직이고 싶지 않아졌는데 펄고펴기 일에 같이 소소한 걸 목표로 하니 필요하다는 느낌도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져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헬스장 갈 때 헬스장 찍고 와도 괜찮다 이런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목표라 성취하기 쉬워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전에 말한 박지성 선수가 패스 한 번으로 스스로를 셀프 칭찬을 해서 슬럼프를 벗어났다는 일화도 이런 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혈탕 수치가 떨어지면 필요함을 느끼는데 작은 습관은 의지력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작게 쪼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습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나 뭐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의지력 등 여러 부분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행동하기 쉽다라는 점이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만 한다고 변하지 않고 일단 움직여야 변화가 생기든 말든 하는데 어려운 것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죠 큰 목표 이 어려운 목표를 보고 움직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하게 되는 게 다반사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의지력만 믿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지력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작은 습관을 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작은 습관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작은 습관이나 이 습관에 대한 영상을 자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력을 키우거나 의지력이 부족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초 때 9월 끝 1.2.1.1.2.1.2.1.2 1.2.1.2.1.1.3.1.2